힝힝힝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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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거지 뭐 하지 둘이요... 팍 팍 앉아 복자야 아..아니ut 앉아 이거 채울 그 웨이브파크 케드 코치가 위안 눈에 띄는 거 진짜 보인다 그 웨이브파크 이라고 좀 그... 그 웨이브파크 그 웨이브파크 그 웨이브파크 아 무슨 시간 안 하고 있고 복장만 지금 복숭이 지금 대화 불러서 별로 안 먹고 싶거든 아유 복숭이 생겼던데 아유 복숭이 생겼던데 엇갈려 이거 준비는 게 좋지 일곱 화내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복숭이 지금 놀리라 그러는 거 같아 아니야 복숭이 지금 배가 불러 아빠 이것도 너무 다르네 이놈이 새끼나 뱀은 욕심덩이 다 지랬어 배를 부는데 복자 주기는 싫고 지를 갖고 놀아야 돼 아유 멋지러워 일부러 저렇게 다랑다랑하게 미치겠어 내가 좋아서 안아가자 근데 내가 사무실까 내가 사무실까 내가 사무실까 내가 사무실까 내가 사무실까 도와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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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민이 나오는데 배 배 뭘 자꾸 이거 먹든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거 먹는 거를 왜 가지고 놀고 있는지 지금 복자는 뭔데요 배사 나는 지명이 좀 있는 거야 아니 얘는 그냥 먹고 있었어요 뿐인데 복자는 순대 먹으려고 그 와중에 도와준다 했잖아요 도와준다 했잖아요 어디서 물을 오는 거야 이거 복자 줘도 돼? 복자 줘? 복자 줘라 이거 복순아 그 뭔 짓이고 뭐? 서러우네 기분 나쁘다 복순이야 복순이 기분 나쁘다 공허한 가지가 비주얼 지은이 이거 먹어라 콩이랑 지금 집에ss 여러분 사장님. 나의 세상에 그가 일어났다. 우리 사장님이 어디서 왔어? 너 진짜 너무 너무 많아. 우리 사장님이 뭐지. 우리 사장님이 일어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